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요즘 핫한 야피사이클 광고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야피사이클 광고를 처음 봤는데요. 휘파람 소리와 함께 송중기 배우님이 멋있는 블랙수트를 입고 등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거든요. 광고 속에서는 비장한 얼굴로 등장한 송중기님이 야피사이클을 타면서 해맑게 미소짓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특별히 섭외한 학생들의 리액션을 영상에 담아봤어요. 함께 보시죠. 야 송중기 너무 잘생겼는데? 송중기 대비는? 우와 너무 잘생겼는데? 야 진짜 봐. 우와. 오케이. 우와. 재밌게 보셨나요? 신개념 메타버스 홈트레이닝 야피사이클은 누적 라이딩거리가 지국 90바퀴고 총 지금 마일리지가 2억 8천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저는 집에서 일반 사이클을 타는데요. 혼자 하는 운동이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귀찮을 때는 건너뛰기도 하는데요. 야피사이클은 미션마다 마일리지가 있고 열심히 하면 레벨업도 되고 함께 달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체험 중인 유친분 영상을 보니까 배에 복근도 생기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무료 체험 패키지도 있다니까 기회가 되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야 너도 피 탈 수 있어 피 탈 수 있어 식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